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금밭에서 놀다가요 로또라도 하나 찾으려고 왔습니다 로또라는 표현은 무지에서 금이 나올 때 로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제가 무지요 잠시만요 판으로 한판 한판 또 한판 한판 잠시만요 또 전체적으로 가요 자 한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로또 찾으러 온 거 맞지요 어머 세상에 저는 금이 좋겠네 이렇게 로또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아 그럼 그렇지 하나는 만원이고 혹시 다섯 개 하시면 맞아요 하나 더 드린다고 합니다 오만원에 오만원에 왜 그렇죠? 오만원에 여섯 개가 간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 구매하시면 택배비도 별도로 내시고 다섯 개 사면 택배비는 공짜고 하나는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우 여기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야 거기 금이 어디 있다고 난리쳐 아우 잠시만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1년 12달 중에서 7월 8월은 금이 다 꼭 꼭 숨어 있고 어머 여기는 금 다 보이네 그쵸? 아유 나도 이제 도사야 금이 다 보이네 보여 아유 여기도 금 보여요? 어 저 정도면 금이지 또 하나 얘는 포트에 지가 잘난 맛에 난 단독집을 이렇게 단독주택을 세웠어 아유 참나 금 보여요? 어유 내 눈에만 내 눈에만 내 눈에만 금 보여요? 아유 자 이렇게 하나일 때는 확률적으로 덜하지만 다섯 개 사셔서 하나 더 받아서 여섯 개를 받았을 시 받았을 시 하나만 금으로 바뀐다 그러면 아유 세상에 아무리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? 아유 금 좀 보이는 걸로 보내라고? 그러면 10만원인데? 아유 세상에 야는 철하로 가네 금이 니가 들거냐 말거냐 지금 어머 세상에 야는 옆에는 금이죠? 그러니까 크기로 말하면 안 된단게 크기로 아이고 왜 이렇게 적은 걸 보냈냐 이러면 안 돼 금기가 있는 거로 최대한 야도 그 아무리 작아도 금인데요? 아무리 작아도 금인데? 자 아유 호들갑 그만 떨게요 자 7월 마지막 주 창금무지 하나는 만원 다섯 개 하시면 오만원 결제하시는데 하나 더 가지만 무료 택배까지 무료 택배까지 아유 금구경이나 좀 더 하고 갈까요? 네 금구경이나 한번 더 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유 그만 와야죠 자 아유 집에서 자 핑크크루 아유 세상에 야는 무엇이 이렇게 이쁘디야 핑크크루 가격이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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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이요? 어우 세상에 괜찮죠? 자 핑크크루 만원 괜찮습니다 어우 자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핑크크루 예 그 다음에 쟤요? 어머 왜 가격이 없어 잠시만요 얘요? 에보니 교배 좀 예뻐요? 얘는 9.5포트인데 막 아주 꽉 찼죠? 이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정면만 보면 안 돼 단암도 꼭 이렇게 옆 옆모습 봐요 어우 단암 옆모습이 얼마나 예쁜데 평범해 에보니 HY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많아요? 얘 조그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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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얘요? 슈퍼클론 3만원이요? 제가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다 났어요 이 와중에 달달 굳혀지고 있죠? 왜냐하면 얘는 조금 퍼졌지만 얘는 굳었 그러니까 확실히 아휴 얘는 참 이쁘네 아 가격이요? 잠시만요 3만원 잣대요? 잠시만요 자 잣대됩니다 예 이 정도 약 한 8을 9 8 9 정도 되죠? 자 그 다음에 8 9 정도 되죠? 예 이렇게 어우 어우 참 이쁘네 역시 슈퍼클론이요 어우 어우 이뻐요? 가격 3만원 슈퍼클론 자 그 다음에 토비 5천원이요? 어휴 토비요? 잠시만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어휴 예 토비 5천원 끝내줘요? 자 토비 5천원 끝내줍니다 어우 아 5천원이요? 진짜? 아휴 아휴 무심히 말하다가다 내 깜짝깜짝 놀래요 자 폴댄스 SP 가격이요? 어우 또 놀래요 잠시만요 왜 놀래요? 가격이 좋았어요 5천원 5천원 예 맞습니다 자 야는 또 금이야 금집에는 또 금만 보여 이봐 금이잖아요 폴댄 SP 금 있잖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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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세상에 폴댄 SP 여기 금이네 어우 저기 다남다 여기 들어올린 거 못 찾으면 어떻게 여기 사장님 원래 금 귀신이에요 어우 얘는 완전히 금인데 아휴 다남다 여기 사요? 아휴 안 사요? 옛날에는 샀는데 지금은 구독자님 먼저 구매하셔요 옛날에 철 없을 때 내가 샀지 먼저 지금은 아휴 철이 넘치고 나 자 블랙킹 만원이요? 어우 뿔이요 자 어우 자 이렇게 이렇게 뿔이 다 났죠? 에이 뿔이 났잖아요 자 가격이요? 잠시만요 사이즈 만원 했고 자 사이즈 이 정도 예 한 9에서 10cm 정도 어우 좋아 블랙킹이 지금은 이제 크느라고 물이 조금 빠졌잖아요 어디 요렇게 라인에 물이 좀 빠졌지만 대단히 멋진 포스나는 이런 아이랍니다 블랙킹 만원 어우 괜찮네 10개 남파남 예 단함 10개 사요 네 어우 자 그 다음에 얘에요 흑수점 3만원짜리 짝대기 2만원인데 얼만큼 멋있냐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어우 세상에 그죠? 이렇게 이렇게 나도 하엽으로만 해도 맨 아래 입장의 수분만으로도 이렇게 잘 버티고 색깔이 끝내주게 난답니다 흑수점 가격 2만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스트자이언트 아유 아까우 저기 도사 아유 우리 사장님 마 어디서 금을 막 해드만 비스트자이언트 가격 만원 맞습니다 10cm 포트에 꽉 찼습니다 예 10cm 포트에요 다 그 다음에 스페인 마리아 요 어우 얘는 스페인 마리아는 맞아요 7.5 포트에요 어우 얘는 쌍두에요 어머 쌍두면 좋네 아유 좋아요 부자 스페인 마리아 원종해보니 12,000원 괜찮죠? 예 아유 고파요 원종해보니 묵은둥이 12,000원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도감마리아 쳐라 6만원 아우 손녀 물이 다 빠졌죠? 6만원 예 제가 캔들 예예예 아우 나는 샀지 여기 사장님 마주 농사 많아져 엄청 짓죠? 자 손녀 6만원 대부분의 이렇게 재배 제가 소개하는 농장은 많은 아이들을 재배합니다 자 까미글롯데 8만원 사이즈요? 잠시만요 이렇게 갑니다 짠짠짠짠짠 예 이렇게 이렇게 110cm 아 10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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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까미글롯데 8만원이요 오우 저도 멋지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예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이구요 본 매장이에요 매장 매장이고 구독자님들이 오시면 첫 맞이하게 되는 매장이고 여기를 지나서 뒤로 가면 예 관계자회 출입금지 금방입니다 아우 세상에 독일 쌈페인 독일 쌈페인이 얼마리야 어우 세상에 독일 쌈페인은 가격은 안 써 있어요 어우 독일 쌈페인 묵은 애기가 어우 묵어도 지금 물이 다 빠졌죠 예 어휴 사이즈는 10cm 포트에 꽉 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얘는 30만원이고 나머지는 20만원 레드 해보니까요 어디가 레드에요 다 빠졌죠 예 1년중에 금기 금과 금 모습과 물이 다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나나우커미니 6천원 짠짠짠짠짠짠짠짠 포트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몇 센치 포트까 예 한 13cm 포트에 꽉 찼습니다 예 그리고 얘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동미인 철화요 동미인이 색감이 정말 예술인데 어우 들을만하면 빠지고 들을만하면 빠지고 자 그 다음에 화이트모닝 12,000원 훌륭합니다 잠시만요 어우 화이트가 아니고 얘는 그 블루 색상이죠 예 블루 색상이죠 어휴 대단히 멋집니다 화이트모닝 12,000원 신상이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얘요 아마빌레 12,000원이요 어휴 진짜 멋져요 예 저처럼 시원시원합니다 로제치 자 그 다음에 엔차카 8,000원 예 엔차카 8,000원 맞죠? 자 이렇게 예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요 블랙팁 10,000원 예 블랙팁이요? 이렇게 군생으로 저도 구매해서 분갈이 했는데 너무 이뻐요 예 블랙팁 10,000원 그 다음에 예요 보헤미안 15,000원 그 다음에 하나 예요 예요 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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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히라입니다 7,000원 종잡보트인데 예 맞아요 아이고 야는 무슨 얼굴이 대빵 많아냐 종잡보트에 막아가지고 얼굴이 이 정도면 얼굴이 진짜 크네 예 그죠? 예 평균치 아우 이쁘네요 이뻐요 자 여기 제일 이쁘네 예 종잡보트이긴 한데 로젯이 약 6,7정도 되죠 사이즈가 자 그 다음에 예요 아이보리 6,000원 여기는 그 아이보리를 다 대부분의 입꼬지로 생산하시더라구요 예 아이보리 6,000원 사이즈요 자 암시갑니다 요렇게 예 4,000원 그 다음에 예요 모하나 13,000원 이뻐요 끝내줘요 자 오우 대단해요 자 끝내줍니다 모하나 13,000원 예 13,000원 그 다음에 예요 밥그린 어 많이 보셨어요? 어우 빨갛는데 웬 밥그린이 이렇게 색깔 아유 세상에 빨강이 다 없어졌네 아유 다 8월 5일에서 10일만 지나봐요 완전히 그 불자동차 부를 만큼 빨간 밥그린이고 예 그 9.5포트에 꽉 찼습니다 포트 자체가 9.5포트예요 요렇게 사각분인데 9.5포트에 꽉 찼습니다 어유 그리고 만원대치고 오우 오우 훌륭합니다 어우 훌륭합니다 만원대치고 예 요렇게 물이 안쪽서부터 들기 시작하나요? 예 끝내줍니다 자자잔 짠짠짠짠 자 그리고 얘 하나 누브라요 아우 세상에 누브라가 맞아요? 가격 만원 어 누브라 맞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무리 빨갛도 다 빠졌어요 물이 누브라 만원 맞습니다 누브라 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시 뒤를 돌아본 이 모난데스가 목키면 정말 목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멋진 애예요 아 그럼요 다 남다역이 없는 애가 없어 어휴 세상에 모난데스 네 맞아요 목대가 목질화가 형성이 되고 모난데스 정말 이뻐요 예 가격 5천원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 예 이름 잊어버렸네 아 저도 있죠 예 맞아요 한번 여쭤보세요 가격 이름 가격 한번 여쭤보시고 제가 여기 오려고 했어요 여기 금밭 금밭 예 얘는 칠변화금 가격이 12,000원 자 칠변화금이 예예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아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칠변화금 12,000원 진짜 이쁘죠 그 다음에 러우 백금이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러우 백금 10,000원 자 그 다음에 르노어딘 12,000원 끝내줍니다 어우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토비 키라 폴덴 SP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노어즈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 덕소 덕소에 있는 아네스 다육에서 구독자님께 예 맞아요 음 창금무지부터 국민다육이 금까지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추 Lindsey p submarine 이 반 debuted